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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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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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계속 숨이 자 숨 숨이 자 숨이 자 숨이 자 계속 숨이 자 숨 숨이 자 계속 숨이 자 숨이 자랑 계속 숨이 자 다를 너무 많이 쳐서 너무 숨이 자 내 휴지가 벌써 동해놨어 이제 없다 보 리가 모니터에 뿌려 웃어봐 사미유 미장난의 수 미차 이제 좀 우 이리 안 나와오 줌 만나와 계속 부 리자마 shut up 리자 불러 날 조 시 나 내가 하는 건 와우 넌 내 깔아 조 시 나 헛던 보지가 헛던 조 슬 만난 다른 보지 나는 조 시 나하고 또 그 보지 나 조 시 또 다른 보지 나 조 시 만나서 나하고 또 다른 조 시 바로 나 집 병 시 나 안는 말하겠지 무슨 개소 리가 사미유마가 말해 다치다가 어디 봐 오늘 밤도 허공에다 쫓지마 할머니한테 이 공포를 쏘는 천진반 슬 scan 이재 이렇게 성지 워 마지막 내 다 뒤져버려 예 본 있는 새끼들은 다 뒤져버려 파란뱅이 쩔어 요 자고 일어나니 푹 죽어 있는 족 오늘은 왠지 느낌이 너무 안좋아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함부로 내 밥 해다 가라며 사 먹을 돈이 없잖아 오후에는 여자 사람과의 약속 그런데 나의 지갑에는 돈이 없어 내 방안에 보물 저금통을 털어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서 이만은 그녀는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나에게는 더 의미 안되게 비싸네 난 숨이 차올라 그녀는 몰라 나의 지갑 안에 얼마 있는지 말아 시발련이 내 얼굴을 보며 웃어 속마음 위에 먼지 줘도 모르면서 하지만 나 참아 처보지를 위해 근데 계산서를 보고 나는 그녀 몰래 튀네 이 시발련 이 시발련 손에 압박 먹을 자신도 없지만 돈 쓸 자신이 더 없다 이 시발련 이 시발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